오오오오오오 스페셜웨폰 이런거 아니고 서브웨이였네 지하철 주인공이 지하철에 혼자 가만히 혼자 있네? 와 아무도 없어? 여기에 이런데 돈 떨어지... 아니 이런데 가방 막 놔둬 아니 일단 이... 지하철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애요 맞지? 나는 당연히 나가야겠죠 여기서 뭐 할 수 있는게 없는 것 같으니까 나가봄 Make your kid Make your game 만들다 아이를 만들다 게임 뭐 스폰같은건가보네 비트박싱 아무도 없네 혹시나 이해해봤는데 안해보여 설마 딱딱 네 쟤 쪽 쪽 쪽 쪽 쪽 간다 너 나는 의자에 앉냐고 너 의자에 앉는 기가 없네 서서 갈께 비 내리면 고난 남의 열차에 흔들리네 여기 가는거 맞아 여기 꼬물꼬물 되는 것만 같은데 뭐야 멈춘거 같은데 여전히 없네 여전히 없는데 여전히 없네 여전히 없네 너무 조용히 해서 가는건지 너무 조용히 해서 가는건지 뒤로 가봐야겠다 설마 이거 뭐 나오는거 아니야 잠시?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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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문이 열렸어 어? 정거점에 도착했다 좋아 정거점 이 훌라우스 맞아? 맥이 사랑해주고 있어 어? 컴한 범인? 어? 컴한 컴한 범인이 살아났어 이 들어완스 뭐 이런 문이 열렸네 다시 파는건가 다음 정거점 가야돼? 뭐야 야 쪽하나 볼라고 여기 내린거야? 얼마나 가야되는거야? 뭔데 아 쪽하나 볼라고 여기 내린거야? 심했잖아 이거는 뭔가 나올줄 알았잖아 괜히 긴장했네 아니야 뭔가 나올 줄 몰랐어 기대를 끊고 봅시다 그리고 뭔가 무서운 분위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두 분의 위를 이런 고구만 할께요 조용히 가는 것보다는 참을 것 같아요 이런 고구만 하나 있어야겠네 이게 데스노트 부분 좌지게 뿌려 생각 없이 그냥 더 대서 레지덧 세제 매번 이렇게 청렬기에만 보여 오시는지 야 이런들은 혜자지 게임에서 지하철 타는데 어? 이게 아무도 없는 지하철에 나올 때만 했는데 혜자죠 야 숨음 없는 지하철 타봤어요? 뭐 그리고 안 나오고? 무슨 뭐 풀었는데? 이게 아마 뒤로 가면은 지하철이 멈추는 역할 아닐까? 갑자기 청렬야 어? 축하나 보다 넥스트 옥테니스 으흠 말할게 없다 공개가 없었잖아 아니 내가 공개인데 뭐지? 아니 뭐야 이 녀석이 무슨 훌라후프를 해? 훌라후프를? 뭐? 뭐하는 게임 아니 게다가 목마음 지금 박수치면서 훌라후프를 하네요 대박 아니 이런 뭐야 핫더어억스 어 심지어 또 사라졌어 아니 이거 훌라후프 보려고 이거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야? 핫더어억스 아니 핫도그를 왜? 이게 뭔데? 뭔 핫도그인데? 아니 흐흐흐 야 뭔 대단한 핫도그라고 핫도그스 뭐? 핫도그 아니 핫도그를 해 아니 뭐 눈이나 뭐 시체가 뭐 손 손이라도 있겠거니 봤는데 핫도그가 있네 핫도그 뭔데? 핫도그 아니야 난 공포게임 구한거 맞다고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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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노래 나오네? 핫도그 또 조용해져어 핫도그 어디서 노래가 나와 지자체에서 노래 나오네 핫도그 뭔 소리야 헉 괴물사나 여기? 핫도그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났죠 핫도그 벌써 도착했어 벌써 도착했어 헉 이번에 쭉 안에 뭐 있다 분명 여기 뭐 있나 봐 훌라후픔 100%네 설마 호랑이가 훌라후픔을? 아니 말도 안 돼 흫흫흫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아니 훌라후프가 사람이 움직이 이런거 보지도 못했어 살면서 이런거 보지도 못했어 아니 이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신기한 아니 훌라후프 보던게 사람이 도네 뭐야 이거 뭔데 뭔 게임이야 이거 훌라후프 아니 아직 실망하긴 일러 뭐가 뭐가 나오겠지 뭔 게임이지 이거? 훌라후프 저기 어? 하라는건가? 운동 캠페인인가? 그린 캠페인? 뭐지? 나 공포게임을 구했는데 이럴 수가 사람이 훌라후픔을 하고 있잖아 이거 뭐 아니 아직 실망하지 말자 아직 뭐가 나올지 몰라 어? 벌써 왔어 하하 흫흫흫흫 이분은 뭐지? 오케이 무기 서 어? 어 이번에 없네? 아 괜히 없으니까 좀 실망스럽다 정등 건가 어? 이번엔 아무것도 없네 반전이네 어 근데 여기 문도 안열렸어요 심지어 앞에 문이 안열렸어 뭐지? 오 뭔데? 얘네 뭐에요? 아니 얘네 뭐야?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나보고 문 안열리는데? 오 얘네 뭐야? 얘 훌라우프맨들이 쫓아와 얘 뭐지? 잡혀야되나? 아니 왜? 뭐 길이 있나 이거? 잡히면 죽는건가? 열리는건가 이거? 안열려요 오 잡혀야되나봐 아니 길이 없는데? 잠깐만 한번 둘러보고 아야야 잡혀봐 한번 잡히면 죽는건가 설마? 잡히지 말아야되나본데 잡히지 어 체크포인트 혜자에요 잡히지 말아야돼 잡히지 않고 어디 가야되나봐 아무것도 안나오잖아 그지? 근데 어딜 가야돼 어 어? 이번에 열리네요? 가보자 뭐지?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아 처음부터야? 그럼 아까 못깬거야? 치크포인트 혜자가 아니야? 에이씨 에이씨 에이씨